우리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4달 초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1호기에 이어 4개월 만인데요. 국방부는 2025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을 백재웅 중위가 보도합니다. 전화기후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초 우리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발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4달 첫째 주 중 기상 여건이 양호한 날을 골라 미 플로리다 소재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에 펠콘 라인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정찰위성은 협력업체 또는 해당 발사를 주관하는 미 업체와 필요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날짜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미 캘리포니아 소재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우주를 돌고 있는 1호기는 오는 6월에서 7월부터 북한 내의 주요 표적을 정찰,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5기가 모두 확보될 경우 북한의 특정 지점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도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관련 동향이 포착돼 조만간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백재웅입니다.